자 오늘은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당인국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레미야서 말씀 그 본문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심판주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와를 인정하니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어 라고 이스라엘이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무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지만 완전히 다 쓸어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다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면 아까면 하신 분들이죠 제가 예전에 인천에 공항에 인천공항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교회가 어떠한 부분으로 유명한 곳이냐면 한국에서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인천공항교회 단임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인천공항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한 교육 목사님이 전국으로 초빙을 받아서 불려다니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교육부 설명에 강의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제가 학교 선배님이어서 제가 기회가 돼서 그 교회에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한 달 정도인가요? 인천공항교회에 제가 가면서 거기 단임 목사님께 제가 허락을 받고 한 달 동안 제가 옵저버로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옵저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공항교회, 인천공항 정말 그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공항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출석하는데 공항, 인천공항 근처에는 특수고등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외국고등학교 아니면 과학이고 그리고 국제학교들 이런 데가 있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국제학교를 다닌다든지 과학고를 다닌다든지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외고를 다닌다든지 그냥 뛰어난 애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 뛰어난 아이들을 뛰어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한 부모님들이니까 신앙, 기독교 교육에도 아이들을 탁월하게 잘 교육하기 위해서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이 돈 잘 버는 분들이 그곳으로 이사가서 교회의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시스템을 세상의 그런 놀라운 시스템보다 더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끝내줍니다 예배를 가니까요 교육부 자체적으로 큐티책이 발행되고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전도사님,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 부장선생님, 부서선생님 그리고 각 뉴스아이들, 리더들이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리허설해요 초등부 예배를 리허설해요 여러분 교회에 특별 부활절이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작년부 EM하고 연합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허설합니다 해도 그렇게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매주일 스태프들이 그리고 학생 리더들이 예배 토요일날 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부장님이 탁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면 손을 탁 들면 옆에서 노래가 촥 하고 나오고 영상이 착 뜨면서 워십팀이 막 뛰어나오고 와우! 뛰어서 예배를 드리고 착 들어가면 광고로 영상이 착 뜨고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뉴스 아이들이든 초등부 아이들이든 예배가 정말 탁월했어요 그곳에서 교육 목사로 헌신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니까 저한테는 한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야 이 정도 교육을 하는 교회면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제들이 그 교회에 전부 다 모여 있으니까 다 그 똑똑한 아이들이 예배들이니까 야 이 교회에 중고등부는 정말 엄청나겠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 올라왔으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 예배가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막 목사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막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에 제가 그 목사님께 여기 고등학생들은 좀 어떤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뭐가 다른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저한테 갑자기 목소리를 까지더니 준수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선배님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달라 내가 설교하잖아 그러면은 저기 앉은 고등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 설교 시간에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동성의를 반대하세요? 말이 돼요? 그거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11조가 그건 옛날 얘기 아닌가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고등학생이 손을 들고 목사님한테 막 따지고 막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막 싸움이 찢어질 때 막 장로님이 손 들고 어떤 권사님이 손 들고 막 싸우고 에이 하고 문 열고 나가고 이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고등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탁월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그곳에서 선생님 하는 분들은 다 의사들 이상 다 박사급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헌신함을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뛰어난 학생들이 손을 들고 동성의를 왜 반대하냐고 난 인정 못한다고 대놓고 뒤로 앉아가지고 막 책 넘기고 있고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있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이란 사람이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이 세상도 못 따라가냐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인데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 그 아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예배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 목사님이 처절하게 전쟁을 하듯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나에게 던질 질문, 예상 질문들을 해서 반박할 그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아이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떠난 아이들도 있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1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오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부모 때부터 부모의 부모 때부터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오늘 12절의 고백이에요 여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뼛속 깊이 자자손손이 보금이 내려져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백성인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여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자녀들은 여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재앙이 내려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 그 구원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겠죠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겠죠 그 부모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이들이겠죠 선조의 선조의 선조로 올라가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기 가운데도 말씀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되물림하면서 신앙이 내려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여와를 믿지 못하겠노라고 목사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편협한 시대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거 아닙니까? 문을 여십시오 생각을 넓히십시오 왜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똑똑하다는 그 아이들이 자신의 똑똑함으로 여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라고 말씀해도 에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거를 지켜 그건 말도 안 되지 편협한 거 아니야? 라고 자신의 똑똑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11절은 구약이나 드리던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밝히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어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40년 넘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에게 따져요 그리고 차라리 조용히 있거나 교회에 안 나오면은 불만이라도 없겠는데 교회에서 앉아서 앞에 의자에 발을 쫙 얹히고서 공부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예배를 방해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거봐 하나님이 없잖아 라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무서운 일 아닌가요? 12절 말씀에 그들이 여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여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와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봐 하나님이 없잖아 라고 말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오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도 나를 벌하지 못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된 것 그래야지 복받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손주분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유스아이들 캠프가 진행되고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BBS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 반장난처럼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동성애는 어떻게 반대하냐고 그런 걸 반대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느라고 말하고 있는 여와의 주권을 거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 시대 가운데 이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BBS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꾸준히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지금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구원 받았어 우리 아이들은 매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 잘 출숙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저 위에서 케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아 목사님 그래도 동성애는 요즘 시대가 이랬는데 제 친구도 동성애자인데 그거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질문하는 애들이 과연 없을까요? 예배 시간은 손 들고 따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내 친구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거 아니냐고 의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없을까요? 있겠죠 언젠가 저희 큰 첫째 딸이 자기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인데 6, 7학년 정도 돼도 벌써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나빴겠죠 나빴으니까 우상도 성격했고 나빴으니까 죄를 저질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유전자 깊숙이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뒤집어서 성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은 뼛속 깊이 예수의 유전자가 새겨져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성교사역을 감당하고 한명철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사람이어서 머리에 둥근 태가 있거나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서 휴가를 반납하고서 그 휴가 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육신의 쉼이 아니라 성교지를 다니면서 힘들게 그 성교지를 방문하고 성교사님들을 위로하시면 다니실까요? 특별한 분이어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특별히 죄를 짓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특별한 자녀인가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들었던 그 공항교회에 그 유사이들, 그 똑똑한 아이들은 상위 1% 안에 들은 그 똑똑한 아이들이 여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여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담임 목사람도 안 계신데 예배에 나오시죠 그쵸? 근데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의 부모 세대가 예수를 믿어서 부원받았는데 그 자녀 세대는 여와를 부인하는 이 시대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아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닌가 우리 옆에 계신 분 향해서 인사합시다 똑바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이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13, 14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지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선지자가 누굴까 하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 무슨 선자일까요? 먼저 선 지 무슨 지자요? 알지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선지자 단어를 혹시나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지자 말씀해 보면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뭔가 특별한 사람 머리에 둥근 태가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는 사람 이러한 거룩한 구별된 그 누군가가 선지자일 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는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더라고요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안 사람 세상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죠? 세상 다른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은 예수를 먼저 아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한 사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예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선지자를 뵙습니다 선지자를 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선지자냐 그냥 알고만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 알고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3, 1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증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어떻게 증번하느냐 15, 16, 17절에서는 이방 백성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방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 역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승략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4절 성경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불 하면 능력 성경의 역사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떻게 되느냐 볼지어다 내가 누가 하나님이 내 입에 누구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나의 말을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어서 그래서 불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이 불이 된다 능력이 된다 기적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 능력 불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이 예레미야의 입에 임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이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믿게 하실 때 마음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말할 때 선포할 때 내 입에서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인들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인들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담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세상의 망함이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 정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마치면 제가 자랑 한 가지 할게요 자랑 한 가지 하면 주일 예배가 마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저희 첫째 딸이 와서 키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잖아요 그럼 키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에서 저희한테 다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서 키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엄마한테 질문하죠 꼭 엄마한테 먼저 가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뭐지?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한테 토스하죠 야 네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가서 물어봐 그러면 제 딸 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거 뭐지? 영생 이게 뭐지? 부활이 뭐지? 궁금한 것들을 막 물어봐요 그러면 가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막 툭툭 던져와요 이제 6학년 이제 7학년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막 질문해 와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기뻐요 야 이제 6학년 7학년 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달려 있구나 들은 말씀이 그냥 쑥 해서 한번 필터를 거쳐서 자기 말로 표현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다시 받아들여요 이 아이의 입술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있는 여러분들 혹시 예배 마치고 댁에 가셨을 때 아이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예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배에 와 있는 그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손을 들고 어른들도 아니고 그 하이스크류를 다니는 아이들이 목사님 왜 동성이를 반대하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편협합니까? 왜 그렇게 헌금만을 강요합니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그 똑똑한 아이들이 빠져가면서 여와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에 안주하거나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에 마음의 위안을 삼아서는 안 돼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한다니까요 차라리 안 나오니만 못하게 교회에 대한 악감정만 쌓여요 왜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가 쭉 이러면서 끌고 가니까 교회에 가는 게 불만인 거예요 집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다뤄지지 않아요 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갔으니까 됐어 엉덩이 도장 교회에 꽝 찍고 왔으니까 얘는 구원 받았어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면 훌훌 날아가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대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그 안에 여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분명히 교회를 다녔는데 여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분명히 교회 다녔는데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만 생겨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모두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구루터기를 남겨놔서 다시금 새싹이 도단하도록 구루터기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6장에서 말하는 그 구루터기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들 개시록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들 단련된 자들 그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일으켜주세요? 결국 하나님한테 매 맞고 심판 받고 징계 받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죄송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워주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세워주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징계에 대한 약속은 거절하고 축복에 대한 약속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마치 액댐 하듯이 어디 무당 가서 부적 하나를 딱 붙이고서 이 부적 하나 있으니까 이번 주는 평안하겠지 하고 생각하듯이 교회를 부적 붙이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엉덩이 도장 찍고 가는 걸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 교회에 나왔으니까 됐어 하고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까지 진행된 뉴스 아이들 그 캠프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첫째 딸이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 세 조각으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련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해요 물론 그 아이 마음가운데는 애들하고 와서 먹고 놀고 저녁에 밤새 이야기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서 아쉬웠겠죠 그런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있지만 제 마음은 어쨌든 얘가 수련을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마다 얘를 데리고 와서 말씀 듣도록 예배를 드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10시 넘게까지 저녁 예배를 한 다음에 10시 넘게까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올라가서 빼꼼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불 딱 켜놓고 찬양이 딱 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EM 멤버들 청년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세상 얘기했을까요? 아이들이 부동산 얘기했을까요? 아이들이 정치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목사님이 던져주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아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있겠죠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불이 회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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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진행될 비비이스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야 이 나무 키우려면 명량분은 뭘 줘야 되는데 야 이거 하려면 잡초를 제거하려면 뭘 줘야 되는데 야 이거 여기 집 사야 되는데 요즘 금리가 얼마나 올라왔다더라 야 이번 집사님은 어디에서 온갖 세상 이야기는 다 나오는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면 먼저 안 이유가 있겠죠 이 예림의 연서가 이어지기 위해서 예림의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림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먼저 안 예림의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대로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주어서 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라 그래서 너의 불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태워버리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끝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은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야기 나누고 있으신가요?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알지? 뭘 알아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알았으면 선지자라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내가 안 것을 그냥 내 입술로 나오도록 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입술 속에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지만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순간 내가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주일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야 그 말씀 내가 은혜가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한마디 말이 불이 되어서 기적이 되어서 능력으로 역사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라면 혹시 유스 아이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픽업해서 댁으로 돌아가시겠죠 그건 픽업해서 아이들과 운전하고 10분, 20분, 오래 걸리시면 30분, 50분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면서 야 이번 수련회 좋았어? 좋았어? 나빴어? 뭘 먹었어?가 아니라 어 그래? 그럼 오늘 이 수련회 때 무슨 말씀 들었어? 어 목사님 말씀에 너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 어 아이들하고 저녁에 쉐어링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어? 아이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CM 아이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오늘 박창윤 목사님 무슨 말씀 전했는지 알아? 처음에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예화로 썼던 딴 얘기만 막 얘기할 줄 몰라요 좋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은 훈련이에요 훈련돼서 말씀이 입술에서 나오면 그 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훈련시키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므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말미야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는 것을 마치 목사가 앞에 나서 설교를 하듯이 그러한 것을 대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혹은 오늘 대고로 돌아가시는 길에 제가 자꾸 입술에서 불이 나간다는데 야 도대체 불이 뭐지? 좋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그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명철 목사님 말씀을 한번 내용을 정리하셔도 좋겠고요 아이들의 말씀을 질문해 보시고요 오늘 저녁 큐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묵상하고 외워서 암성하고 이것까지 안되더라도 그냥 성경 구절 들고서 소리 내서 읽어라다 보세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 그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손포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머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포하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들의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